자 유튜브 강연회 한번 할게요. 유튜브 강연회를 목요일날 광고 나갈거에요. 광고 띄울거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강좌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줄게요. 서비스로 한번 해줄게요. 서비스 자 유튜브 강좌를 10월 8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강좌를 여러분들 할테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 해주시기 바라 겠어 가입방법은 구독여 가입을 클릭 신청 하시면 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가입방법은 구독여 가입을 클릭 진행하면 되요. 어 내일 모레 저녁 8시 온라인 강좌 지수 하락을 대비해서 이제 조만간에 지수가 하락장이 나올거 아니에요. 2600포인트 찍으면은 어느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사는 종목이 여러분들 지수가 떨어져도 지금 장애도 올라가면서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내면은 편하겠죠. 그죠? 그런 유형의 종목을 고르는 것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온라인 강좌에서 유튜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완벽하게 해드리지 못해요.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줄게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